용지암에 종이가 걸린 경우 종이 제거 방법입니다.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걸린 종이가 자동으로 빠져나옵니다.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도 종이가 자동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. 용지암을 빼낸 후 걸려있는 종이를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제거합니다. 용지암의 용지를 정돈 후 용지암이 제자리에 장착될 때까지 제품 안으로 밀어넣습니다.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면 자동으로 인쇄가 다시 시작됩니다. 전면 커버를 열었다 닫아주시면 유리암으로 Perp 킴